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 2023학년도 9월 평가원 생명과학 해설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을 통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영상을 따로 찍었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해설강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월 총평 및 향후학습 전략에 대해서 캐스트로 올려드렸고요. 9월 학평 분석집 SHGC 이벤트 진행합니다.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고 자료실과 공지, 정답 및 해설지가 이미 오늘 9월 1일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전체인 출제 기조는 총평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본 문항이 빡셌습니다. 기본 문항이 빡셌어요. 그래서 이 기본 문항에서 얼마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느냐가 중킬러 킬러로 풀 수 있는 시간 확보에 관건이었다고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RGB 컨텐츠에 대해서 아니 기본 문항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건 좀 심한 것 같다. 뭐 그런 비판의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 9평을 봐서는 RGB에서 기본 문항을 좀 빡세게 훈련한 게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RGB 계속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힘내시고 큰 방향상 틀리지 않았다는 우리가 이번 9평에서 확인했으니까 남은 기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예상 등급 확인하고 해설강의 시작할게요. 1등급은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는데 44에서 45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5답률 탑6는 제가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바로 첫 번째 문항 8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월 모평 해설강의는 주요 문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8번 문항은 이제는 구태의원에 진 유전자를 미지액으로 처리하고 유전자 유급표를 제시하여 시작점은 무엇이었죠? 유전자를 미지액으로 처리하게 되면 유전자 가짓수 풀이를 진행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푼다? 대류전자 짝결점까지는 예상을 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승인은 꽤 많이 좋습니다. 형질 가에 대립한 상 A 형질나에 대립 두 상 BD 근데 가는 상이고 나는 X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 X X 문제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핵상이 EN인 세포가 가질 수 있는 유전자의 가짓수 범위를 생각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상염색체 유전자가 E형접합인 경우 X 유전의 두 가지와 더불어서 최대 네 가지를 가질 수 있겠고 여자의 경우에는 상 X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여자의 EN 세포는 최대 6가지를 가질 수 있겠지 상 X X가 모두 E형접합인 경우 그 다음 두 번째 핵상 N인 세포는 대립 세상이니까 유전자를 최대 3가지를 가질 수 있겠고요 이때 남자의 N은 X를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에 따라서 유전자 가짓수가 1 아니면 3이 되고 여자의 N은 상 X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N의 3가지가 발견된다는 거 이게 시작점에서 떠올라졌으면 큰 방향상 문제였고요 대립전자 짝결정 같은 경우에는 핵상 N인 세포와 함께 들어있으면 서로 대립이 아니다라는 기본 논리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P의 세포와 Q의 세포에서 세포들의 개체 구분은 되어 있고요 P의 세포에 발견되는 유전자가 기역, 디귿, 리을, 미음 그래서 가와 다인은 개체의 유전자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이 N이 아니다, N이다는 걸 확정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여자의 세포 Q에 라마바에서 발견된 유전자는 미음 빼고 나머지 5가지가 발견돼요 그래서 라와 바의 경우에는 개체의 유전자 일부가 마와 바에는 개체의 유전자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2N이 아니구나, 핵상이 N이구나 양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때 남자의 세포는 X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유전자 가지수는 1 아니면 3인데 다 세포에서 3 보이고 가 세포에서는 물음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3가지가 발견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한 가지 자로 판단하고 없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한 가지가 발견되는 핵상이 N인 세포의 그 한 가지는 바로 무엇으로 판단한다? 상염색체 유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미음은 상염색체 유전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번엔 대립전자 짝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핵상 N인 세포에 기역, 리은, 디귿이 함께 들어있어요 그럼 기역, 리은, 디귿은 서로 대립이 아니죠 또 다른 N에 보면 디귿, 리을, 비읍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으로 보이는 디귿 중심으로 했을 때 디귿과 기역, 리은, 리을, 비읍은 대립이 아니니 남은 유전자 미음이 디귿과 대립작이 되면 미음이 상이기 때문에 기역과 리은은 각각 X유전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N에 보면 기역, 디귿, 리을이 N 속에 함께 있으므로 서로 대립이 아닌데 우리는 여기서 기역과 리을만 집중해보면 기역과 리을은 서로 대립작이 아니니 리을은 니은과 대립작이다 따라서 남은 비읍 유전자는 기역과 대립작인 걸 확정할 수가 있죠 밑에 선재료 내려와서 기역 확인했고요 그 다음 니은 지금 나와 라의 세포를 봤을 때 대립작을 확인해 볼 건데 현재 보면 디귿과 미음이 대립전자 짝이잖아요 근데 세포나에 디귿, 미음이 모두 들어있어 그럼 나에는 디귿, 미음, 이영접합이 보인다는 얘기니까 EN이 되는 거고 EN 속에 있는 개체 유전자가 모두 들어있으니까 들어있고, 들어있고 이게 다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니은 선지는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 선지 여자 Q의 나의 유전자형 BD, X염색체 유전자형을 파악을 해보라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 여자 Q의 경우에 세포라의 대립유전자 짝관계를 확인해 봤을 때 니은, 리을이 대립유전자 짝인데 니은, 리을이 모두 발견돼 그래서 이건 이영접합이 발견되는 세포니까 EN이란 걸 확정할 수 있겠고 EN 속에 개체 유전자가 모두 들어있다를 적용을 해보면 미음 빼고 다 들어있어요 다섯 가지가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미음,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는 디귿, 미음 중에 디귿만 갖고 있고 상이 지금 동형접합인 거야 X염색체 유전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가 다 있으니 기역, 비읍, 이영접합, 니은, 리을, 이영접합 그래서 B, D는 모두 이영접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정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칠판 정리하고 이어서 11번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